주고받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는데요. 잡고 흔들면서 발 빼고 던지는 김진영. 리뷰아운드 우리은행 최규희. 1쿼터 6분 40여초가 남아있습니다. 자신있게 던지는 데요. 성공이에요. 박다정 3점. 밸런스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메이드를 잘 시켜줬고 우리은행은 지금과 같은 트랜지션 이후에 빠른 공격을 가져갔으면 하네요. 그렇습니다. 박다정 선수가 지금 우리은행의 라인업에서는 김푸니아와 함께 책임을 져줘야 하는 라인업이에요. 그렇죠. 넘겨줍니다. 러 패스. 반대로 다시 킥아웃. 심성현의 석점은 어떨까요? 깔끔합니다. 확실히 KB스타즈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로 플레이를 하면서 수비자를 안쪽으로 몰아놓고 외곽으로 빼는 패스. 그 이후에 심성현 선수의 슛이 좋았네요. 장군 넘군이네요. 나은정 선수가 깔끔하게 분위기를 하나 시켜줍니다. 양팀 석점 2개씩 나오고 있는 1포터입니다. 지금 우리은행의 외곽을 보면 나은정 선수, 최규희 선수, 박다정 선수까지 외곽이 좋은 선수들로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외곽신을 많이 노려봤으면 합니다. 점프심날리는 심성현. 연속 득점. 5득점 올리는 심성현 선수입니다. 1포터에 누적점수는 7점이네요. 최규희 선수 왠지 좀 능음해 보입니다. 먼저 믿음직스럽죠? 그렇죠. 자신감도 또 확실히 붙은 모습이고요. 가로채길 시도합니다. 차맥이 시도했는데요. 김지현 선수의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